포위는 떨어지만큼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올라가요. 주식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주식은 떨어지만큼 떨어졌다가 어딨어요. 그냥 빵 달러지 다. 빵 스파라 플랜스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1점 수준은 다물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면 정치를 다시 배우고 지정학을 다시 배워서 정치학자나 지질학자나 이렇게 대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관심은 그래서 지금 모사 이런 거라고 한다면 모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품에너지금 말씀하셨는데 금 실제로 완전 올타임 하이 찍었죠. 비트코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앞으로 코인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좀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것도 좀 큰 게 많이 빠졌죠. 작년에. 주식이 떨어지는 만큼 떨어진 거는 오를 이유가 아니거든요. 코인은 이유가 돼요. 코인은 센티멘탈으로 들어가니까. 펀더멘탈이 있으면 솔직히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코인은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올라가요. 주식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센티멘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센티멘트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코인은 펀더멘탈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코인은 차라리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오히려 코인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투자에서. 주식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주식은 떨어지만큼 떨어졌다가 어딨어요. 그냥 빵 달러지 다. 빵스파라 플랜스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일정 수준은 담을 만하지 않을까. 근데 작코인 덮지 마시고. 작코인 말고. 알트코인은 솔직히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특히 요새 증권법이랑 같이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중요하다고 해도 건드릴 이유는 있죠. 왜 건드리냐면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많이 들고 있는 다음에 풀어주고 싶어서. 자기네가 코인 해경무늬를 먹고 싶어서 지금 계속 건드릴 수는 있죠. 제가 그럴 땐 비트랑 이더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사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금도 올타임하이를 찍기는 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대상이 금하고 비트코인이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금이랑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도 많이 오르긴 해서 또 요새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다 오르긴 했는데 저는 확실히 이번에 비트코인이 은행자들 나락 갈 때 비트코인이 오른 걸 보니까 어쨌거나 사도시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기는 하다. 어쨌거나 웃었을 거야 아마씩. 약간 싸이 금므로서의 목표는 조금 달성한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채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모르겠고요. 저는 국채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사야 되냐 그러면 단기채를 사라. 얼마 전에 돈 많은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미국 30년 물 금리 채권 사야 되냐. 30년 국채도 3% 초반이고 3개월 물 금리가 5%인데 3개월 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3개월 물 사고 3개월 이따 또 다시 와도 되지 않을까? 금리가 여기서 계속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채를 굳이 여기서 듣고 또 장기채를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채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하여간에 중국 반도체 주식이 왜 그러냐면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아 중국 주식.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만 들어보면 중국 주식 사지 마라로 들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오기 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중국 주식 중에서 괜찮은 거는 오히려 좀 담아갈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주식들이 지금 가치가 너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주식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진짜 열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열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너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선발이 돼 있다? 네.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하는 것 같은 게 틱톡이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럼 앞으로 중국에서 무슨 서비스를 내든 간에 글로벌하게 못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동의하는데 중국은 아니서만 장사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주식들 중에서 업사이드 있는 주식들이 없냐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가면 중국 주식이 나쁘냐 물어보면 나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치고 박고 싸우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열전이 일어나면 일단 돈 다 묶이니까 열전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열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산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군복 사이즈 걱정해야 돼요. 군복 사이즈.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도 그래서 지금 막 나쁘게 봐야 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솔직히 하라면 언제나 좋아요 생각보다. 아 방산주는 네. SNP보다 언더폭풍한 경우가 차로 없어요. 아 미국에서? 네. 그리고 중국 방산주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아 양원은 시스템피아마스가 전당대회들 모든 나와가지고 하나의 중국 이해할 때마다 일단 한 번씩 칠 거잖아요. 아 그럼 일단 들고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는 우리나라 방산주는 약간 일단 우리나라 방산주 좀 특이한게 네. 우리나라가 서방국가들의 약간 팩토리가 됐어요. 아까 제가 유럽 애들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죠.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량생산이 안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량생산이 안되면 유지보수가 안되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뒤에 있기도 하고 만든 다음에 이제 AS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탱크 굴러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 이제 AS가 안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방산주 나쁘진 않고 전쟁시에 우리나라 자동참전인지 여쭤보시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 날짜를 좀 봐야 돼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참전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참전이기는 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자동참전에 여지는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어디랑 싸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군복 입고 어디 가야 되는 건? 그러니까 자동참전 하면은 아 일단 군복 입고 이제 휴전선 가가지고 서로 이제 농담따모 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대만에서 저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 모여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진짜 웃긴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네.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아예 벗어나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국을 때리자치면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응 북로로 가도 좋고 미사일로 때려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로이터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따졌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시켜서 한국을 때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나리오 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만에서 이슈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비중에 대해서 제 친구는 아예 확대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확대까지는 좀 쫄골을 못하겠고 중국 수식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많이 까지긴 했어요 솔직히. 지금 중국 시장 전체가 PBR이 1이 안 되거든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PBR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는 뭐 얘나 지금 얘나 똑같은데 솔직히 중국에서 PBR이 안 되는 거는 중국은 없애기가 훨씬 더 큰데 한국보다. 그냥 좀 생각해보면 중국은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중국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 고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주식도 저는 계속 정책상 엄청 밀어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솔직히 하라면 중국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반도체 굴기를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바이두 같은 회사도 나쁘지 않고 반도체 회사들도 뒤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반도체도 왜 잘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잘 가는 건 저는 계속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흘러가니까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ID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전기차 주식인데 저는 거의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넥스트 테슬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테슬라급의 전기차에서 혁신적인 회사는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첫 번째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되게 밀어줘요. 두 번째로 데이터 구하자 치면 중국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나오려면 중국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못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텐센트나 알리바바한테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회사는 주주의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나랄 게 맞거든요. 나랄 게 맞죠. 주식이 맞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식을 사는 행동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끼리 제가 까놓고 얘기하자면 까놓고 얘기하면 주식을 사는 게 기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매 차이를 위해서인데 뭘 굳이 주주가치까지 따집니까 전매 차이가 나올 것 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수사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정말로 주주의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선될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솔직히 하라면 중국은? 우리나라는 개선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개선 되겠죠. 우리나라는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이브 코스피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몇 개 세이브 코스피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당에서 장치하고 싶으면 진짜로 약간 주주 행동주의 붙은 회사들 투자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깔아놓으면 그죠? 깔아놓으면 그중에 하나씩 계속 터지겠지 뭐. 테마 때문에 시세 주면 한번 팔고 나오든지 말든지 그때 고민하고 일단 주면 회피한 거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굳이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뭐 주총 안 가더라도 그냥 전매 차이만 나오고 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건데 오케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중국도 충분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뷰가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반도체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냥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엣지슬라인 때도 말을 했지만 지금 블락스의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블락스의성이 어떤 방향을 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투자를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지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르는 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주식이 시클리컬이니까 평생 들고 와야 되는 주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에 충실하게 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전처럼 무작정 장투하자 이러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른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아이디로 할 거면 삼성전자 근처 부동산을 투자해라. 용인이 생각보다 안 뛰었어요 상가가 그래요? 왜 안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장이 안 좋으니까 뛰는 것 같은데 주말에 언제 한 번 낮았고 용인 한 번 가는 걸로 한번 임장 가서 저희 제육볶음 볶아 먹으면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용인에 있는 부동산이 낫다.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지식으로만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인도 얘기를 제가 또 할 수가 없는데 인도가 저는 일단 사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인도를. ETF는 열릴 것 같고 연내 개별주도 열린다는 말이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는 ETF로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주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도 공시를 위주사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게 일단 한국처럼 검색이 되고 이런 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인도 공시를 보면서 한국이 진짜 선대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어 공시를 주기는 해요. 영어 공시를 주니까 그건 볼만해요. 근데 이제 그게 PDF로 줘요. 그래서 검색이 안 돼요. 어려워요. 네. 그런 점에서 인도 투자하기 쉽지 않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랑 해운주 얘기만 하고 살짝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해운주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해운주가 저도 고민이 진짜 많은데 해운주 보실 때 단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해운주 보실 때 공시를 보시면 선단 스펙이 나와요. 얘는 어떤 배를 들고 있는지에 대한 스펙이 나와요. 그럼 그런 스펙에서 막 케이프맥스 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큰 배들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좀 걸러야 돼요. 큰 배를 들고 있는 회사들은 왜 걸러야 되느냐. 네. 세계화가 이제 좀 확실히 플래그먼테이션 파편화 파편화가 되고 있으면 그럼 예전처럼 막 크게 크게 실현하는 일은 적어져요. 그 대신에 톤 마일은 증가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솔직히 그냥 중국에서 히토르를 사다 쓰면 됐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히토르를 못 사다 쓰게 됐어요. 그럼 호주에서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톤 마일이 증가하는 거예요. 멀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 자체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컨테이너성 운행지수는 상하이 운행지수잖아요. 상하이 운행지수 대신에 뉴욕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지만 어디 적당한 미국 하이 운행지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중국에서 모든 나라가 이제 운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해운주는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게 톤 마일이 증가하니까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때라고 해서 막 돈을 덜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해운 운임이 증가하고 비알미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거죠. 해운주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운은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선단이 배가 너무 큰 애들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위험하다. 양적 컴퓨터는 전 언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텐베거 찔만 해요. 지금 있는 회사들 중에서 찍을지는 좀 모르는 거고 그냥 누군가 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온큐를 많이 사셨어요.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가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 갈지 몰라요. 장출하고 싶으면 연단이 장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보다 보셔야 되는 게 좀 더 길 수 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하는 거 자체는 맞으나 너무 아이온큐만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이온큐 말고도 웨이브 뭐 있고 해가지고 양적 컴퓨터가 몇 개 있어요. 상장된 거는 아마 아이온큐가 유일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유명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장하면 걔네들이랑 묶어서 사셔야지 아이온큐만 사시면 안 돼요. 한국 분들이 아이온큐가 많이 사시는 이유가 아이온큐 대빵이 한국인이라서 워낙 아이온큐를 많이들 하시는데 굳이 아이온큐만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모델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사실 거만 나눠서 사시든지 그 친구랑 또 ETF가 나오겠죠. 그럼 그 ETF를 사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장주라고 말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들 사세요. 뭐 심지어 유통 물량은 25% 한국에 들고 있다고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 정도에요?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IBM은 이제 양적 컴퓨터를 투자를 많이 하죠. 실제로 꽤 많이 밀고 있어요. IBM 클라우드에서 양적 컴퓨터 에뮬레이터가 있고요. 장기간 거의 100분 동안 얘기를 좀 했는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게 전쟁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용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용인에서 국밥집, 제휴법금, 함박집. 함박집.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좀 가볍게 풀어보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이 주제는 아마도 21세기 내내 지속되지 않겠냐.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릭 환조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21세기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씩 이슈 터질 때마다 사실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터지는데 그냥 뉴스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당장 미사일 쏘는 것도 최근에도 있었는데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생각보다 뉴스에서는 또 하이라이트로 찍히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주식사관학교도 여러분 같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어석 아카데미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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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